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중랑천 왕복종주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의정부의 경계지점인 장암대교 아래 창포원을 출발해서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끝지점 용비교까지 걸어서 왕복종주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시작할 때는 중랑천 서쪽 구간으로 해서 바른주까지 걸었구요. 내려올 때는 반대편 동쪽 구간으로 용비교까지 걸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걸어보니까 꾸밈사나 그 느낌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중랑천 동쪽 구간의 다양한 모습과 사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편 편집을 하면서 지난 모습들을 다시 보니까 뭔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영상 후반에 이 중랑천을 걸으면서 같았던 생각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금계국, 미국 숙구쟁이나 이런 벙꽃들은 이 동쪽도 유전합니다. 운동시설이나 주변 환경은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확장이나 보강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많습니다. 이번 중랑천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자료나 영상을 봤는데요. 거리부터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저도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기 때문에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동교를 지나니까 이렇게 넓은 보리밭이 있는데요. 청볼도 있지만 모양이 달라서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은 호밀인 것 같아요. 의룡부 구간에도 청볼리밭이 있었는데요. 이곳이 훨씬 넓고 더 풍성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이 노원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이렇게 정성대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중랑천 양쪽으로 여러 곳의 자치구를 지납니다. 경기도는 의정부와 양주가 있구요. 서울은 8개의 자치구가 섞여져 있는데요. 모두 중랑천 관리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와 양주도 물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 유역이 면역도 크고 인구도 많아서 관리를 조금은 더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는게 좀 의미는 없는데요. 특히 이 노원구 중랑구가 관리에 정말 진심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나와서 꽃을 하나하나 다듬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까 꽃이 더 싱싱하고 예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편의실도 아주 잘 구비되어 있구요. 도봉동 부근에서는 이 중랑천을 서원천이라 불렀구요. 창동과 상계동 일대에서는 한내, 한천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한강의 지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중량, 충량이라고도 불렀다고 하죠. 특히 이 중량이라는 표기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었던 변중량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중량천에 쌓이는 모래가 그 질이 아주 좋아서 이 모래를 원리로 한 벽돌공량이 발달을 했구요. 면목동과 성수동 일대에 벽돌공량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도 이 벽돌공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량천이 한때는 가까이 가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극심했었죠. 7, 80년대 들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화되고 정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80년대쯤인가요? 한강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구요. 특히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난지도나 우리 주변 하첸들의 정비가 공격적으로 붐을 줄인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노력 끝에 오늘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번에 중량천 변을 따라 걸은 거리를 계산해보니까 77km가 조금 넘었는데요. 물론 실제로 걸은 거리는 조금 더 되겠죠. 코스 전체가 깨끗하고 야생화가 만발해서 너무 좋았는데요. 가을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가을 트레킹 코스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다 돌아보셔도 좋겠지만 좋은 것들만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구간별로 좋았던 것들을 추려서 올려볼 예정입니다. 이 광진구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생각지 못하게 장미정원을 만났어요. 장미축제 하면 대부분 중량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면적이 꽤 넓었고요. 아직도 싱싱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주말농장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너편 동대문구 쪽에도 주말농장과 장미정원이 있습니다. 성동구 동쪽편, 특히 성동교 용비교 부근은 현재 이런저런 정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곳 송정나들목부터 용비교 아래 목격까지는 자전거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나들목으로 들어가서 유명한 송정벚꽃길을 3km쯤 걷다보면 끝부분에 살고지 다리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도로 내려가면 살고지 다리가 나오는데요. 이곳부터 왼쪽 용비교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약 1.5km 정도 조심스럽게 걸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살고지 다리를 건너서 용비교로 가서 뭐 그곳에도 마무리를 하거나 편의점 앞에 있는 목교를 건너서 다시 동쪽으로 건너온 다음에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용비교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다리가 편의점 앞에서 반대로 건널 수 있는 다리입니다. 살고지 다리를 건너갔다면 이 다리를 건너와서 오른쪽으로 용비교 아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다시 용비교로 돌아와서 77.3km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시작할 때는 좀 무리가 아닌가 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마치 화드나 오산 종지라도 마침반 마냥 뭔가 포도타임이 밀려옵니다. 중랑천길 걷기를 참 잘했다 싶어요. 여러 곳의 자치구가 정말 한땀한땀 매듭을 적듯이 관리를 해서 중랑천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환경으로 돌아왔고요. 지자체마다 특색있게 화단도 가꾸고 꽃도 신고 테마정원도 만들었고요. 또 수영장이나 운동시설부터 주말농장이나 교육시설, 편의시설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행사도 자주 열어서 지역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이곳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의 아름다움과 이곳을 가꾸는 이들의 노력에 비하면 오히려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솔직히 조금 무리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별다른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람쥐나 찾아보고 힘들면 멈추자 하는 정도였었는데요. 걷다보니까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을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자전거길은 물론이고 시작 전부터 부흥사까지 산책로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등교통도 편해서 어느 구간이든 접근도 쉽고요. 또 걷다가 잠시만 밖으로 나가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실들도 많아서 기본적인 환경은 어느 들레길이나 트레킹코스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걷는 내내 볼거리도 참 많았고요. 이제 시작점 끝점부터 명확하게 만들고요. 의정부 지역은 소풍길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적인 이른도 만들고 여기에 역사적인 이야기나 장소를 더 발굴하고 정리해서 준환천 걷는 일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서울 둘레길이나 제주 올레길처럼 이 준환척길도 아주 멋진 트레킹코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의정부 구간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그늘막이나 쉼터가 부족했고요. 특히 화장실은 거의 없었는데요.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요. 어느정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떨길에 시작한 코스였습니다. 날이 좀 더워서 걱정했는데요. 강바람도 있고요. 또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 이런 좋은 풍경들이 있어서 지뢰하거나 힘든 것은 없었고요. 특히 팔을 다쳐서 많이 불편했을 텐데 우리 시크릿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줘서 큰 힘이 되었고요. 덕분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저희에게는 이 중앙천을 새롭게 발견한 기분이라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곳을 찾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조금 덜 알려진 좋은 곳을 찾아보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고요. 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가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